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조금 잔잔하긴 하네 거기가 크긴 크다 이거 갓김치는 못 담는 거지? 아니 이걸 왜 담아네 그냥 긴장에만 넣는 거지? 긴장에만 맛없게 이걸 왜 담아네 맛없더라고 갓김치는 게 따로 있더라고 종이가 여쭈기 여쭈기 이렇게 조그만게 좋던데 조금만게 좋던데 여기로 모조리 뽑아봐 여기로 여기로 모조리 여기로 모조리 여기로 뜨거같이 좋아하면은 형님들 갖고 많나? 응? 난 많이 안 넣을라고 했는데 응 이거는 뭐든지 조금 주물려고 양념이 양념이 너무 많으니까 응 저기 양념이 나중엔 양념 때문에 못 먹어 응 양념이 잘 자랐다 그럼 이거 이거 좀 만들어주시길래 이거 너무 좋네 왜요? 좀 만들어주세요 양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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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좀 뿌라 가만히 좀 뿌라 가만히 좀 뿌라 가만히 좀 으아 으아 미치 머리 잘라졌네 머리가 장난 안 되니? 네? 한자이지 단단 아니네 아우씨 단단해? 아이고 안 벗기는데 안 벗기 와 와 오 이거 왜 안 벗기지? 형님 이거 따야돼 이렇게 따야돼 형님 응응 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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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응 그러네 그리고 가운데 중간중간 소금에서 잘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거 이거 랭이지? 응? 네 이렇게 기술이 써야지 어? 잘 되네 기술이 써야돼 이것도 좋다 좋다 고마워 아 깨끗 고마워 다시 등을 주인공